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읏비랑 베카레입니다. 다른 부스 준비를 도와주러 왔다가 여기서 되게 좋은 거를 많이 팔고 있어가지고 감자님들이 내일부터 오셔서 쇼핑하면 좋을 거 같은 거 리스트를 미리 한번 추려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공디팡팡 키패스타 홈페이지에 있는 참고 업체 리스트를 보시면 이미지랑 설명이 같이 나와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보면서 뭘 살지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참고로 이번 주말에 못 와가지고 카레딥스한테 대리 구매를 시키려고 합니다. 먼저 카레딥스님이 사고 싶은 게 아투 사료래요. 유일하게 토를 안 하는 사료라서 꼭 사야 됩니다. 저 애들이 토를 좀 자주 하는데 아투만 먹이면 토를 안 하더라고요. 아투오리. 살짝 근데 비싸지 않아 이거? 맞아요. 비싸고 값이 계속 올라요. 6만원에서 8만원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카레딥스님이 고양이가 4마리여가지고 계속 살라고 하는데 계속 품절이 된대요. 그래서 아투 먹이시는 분들은 좀 택배 배송으로 많이 쟁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레오나르도? 어. 너 레오나르도 왜 이렇게 좋아해? 레오나르도 생식을 먹여야 돼. 리로가 지금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레오나르도의 생식을 팔아? 어. 아 생육사료. 다시! 다시! 어쨌든 레오나르도에서 생육사료를 판다고 하는데 그 성분이 뭐가 달라? 살 찌우는 사료 중에 제일 성분이 좋은 그 리로가 나이가 많아서 뺄짝 말랐어요. 뺄짝 말랐어요. 그래서 살을 찌워야 되는데 비싸요? 네 비싸요. 불량식품 먹을 수 없으니까 캡파프! 근데 우리 애들 안 먹더라. 아 그래? 우리도 캡파프를 먹는 애들만 먹어. 그러니까 모두가 다 먹지는 않는데 이 캡파프 부스가 캡페어에 잘 안 나와. 맞아요. 그래서 한번 나오면 집사님들이 진짜 엄청 많이 오니까 한번 사람들이 많이 먹이는 거 궁금했는데 하신 분들 이번에 먹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끄러워가지고 일단 자리를 좀 옮겼고요. 이제 간식류를 좀 볼게요. 그 알모네이처 캔이나 파우치를 판매를 하는데 성분 좋은 간식 먹이고 싶다 하실 때 알모네이처를 먹이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나씩 사기보다는 미니 박스로 구입을 해서 먹이시는 게 좋고 되게 가급적으로 훨씬 이득 이득이에요. 너 내추럴키티 갈 거지? 맞아요. 내추럴키티에 제가 늘 가서 통살을 사잖아요? 통살도 있고 노즈워크 장난감도 파는데 이번에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가셔서 이제 읍디고양이타이콘 보고 오셨다 하시면 몇 개를 더 넣어주실 거니까 내추럴키티도 꼭 가보시고요. 통살인데 성분이 되게 깨끗한? 고기가 되게 깨끗한? 스팀으로 짜서 아주 촉촉하고요. 꿀팁은 비닐 안에서 이렇게 조물걱거려. 비닐 안에서 조물걱걸려서 육즙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엄청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짜주지 말고 그리고 건강한 펫이 이번에도 나와요. 건강한 펫 동결 건조를 파는 부스잖아요. 저처럼 굳이 큰 통으로 사실 필요는 없지만 건강한 펫이 좋은 게 미니 트릿이 있어요. 일반 트릿보다 알이 조금 더 작은 트릿이 있어서 애들이 토도 좀 덜하고 저 앙파인처럼 이빨이 없는 애들도 먹기 좋은 트릿을 판매를 하니까 건강한 펫에서 미니 트릿 한번 구경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나바 부스가 나와요. 행사장에 3층으로 오셔가지고 입구로 들어오자마자 크게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차우츄르 스틱뿐만 아니라 캔도 있고 파우치도 팔고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차우츄르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다른 파우치 다 안 먹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나바 제품 이번에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먹이는 해피테일 구스도 이번에 오랜만에 나오니까 아 맞아 그 포스트 찬포스트 유산균 추루가 기호성도 좋고 그게 성분이 유산균이랑 영양제가 다 들어있는 거라서 되게 안심하고 많이 먹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동이도 찬포스트만 먹였었어요. 이거 에이스 에이스 아아 카레는 입안이 지금 염증이 생겨서 수술을 했잖아요. 부서줘야 되고 리로는 전발치레에서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잘 부서지는 트릿을 찾는데 이 에이스는 진짜 잘 부서져요. 그리고 바사삭 이렇게 돼? 완전 바사삭 되고 동결건전 약간 찢어지는 결이 있다고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약간 다 갈아서 만든 느낌? 그리고 이제 용품녀들을 추천을 해드릴 건데 아 그리고 이번에 리첼이 나와요. 리첼이 이동장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좋다고 하는 브랜드예요. 왜냐면은 뚜껑이 위로 열리거든요.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관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초대형 접이식 제품도 쓰는데 그거는 또 보관을 하기도 좋고 지금 요새 여름이니까 저는 존벌레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래에서 벌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모래가 되게 습하다 보니까 냄새가 진짜 이상하게 나잖아요.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양프레쉬라는 부스에 가시면은 그 모래에다가 넣어 쓰는 습기제거제? 맞아요. 맞나요? 그런 걸 판매를 하는데 발바닥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그냥 모래에다 넣어 놓으시면은 모래의 컨디션을 유지를 시켜준대요. 그래서 실제로 식빵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를 넣은 식빵이랑 안 넣은 식빵이랑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쓰는 제습제를 넘기에는 조금 마음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양프레쉬 제품 가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나 이거 괜찮던데 정글 몬스터? 이게 뭐야? 이 구내염 치약? 아 진짜? 발라만 주면 되는데 저희 바비가 유기묘라서 길거리에서 생활하면서 구내염이 엄청 심해졌었는데 이거 발라주면서 관리하니까 지금 없어졌어. 아 진짜? 그리고 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장수연구소라는 부스가 있어요. 그 유기로 만든 고양이 식기랑 식탁을 파는데 이게 가격대가 조금 있기는 한데 엄청 뭔가 한옥스러운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만든 것 같은 그런 그릇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장수연구소도 저 대신 좀 구경을 해주세요. 제가 못 가가지고 또 구루구루 구루구루는 우리 둘 다 매트를 쓰고 있고 카레 집사님의 구루구루 이동장을 쓰고 있죠. 밑창이 하나도 안 꺼지고 탄탄하게 잡아줘서 어깨 안 아파? 어깨 아프지 탈키로라서 어깨 아픈데 장판이 마음에 안 드셔도 구루구루 매트만 까셔도 포토존으로 변하거든요. 맞아요.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대신에 이제 좀 털이 잘 보여서 저희는 그냥 늘 돌돌이를 옆에 놓고 살아요. 아 여기 윈섬 매트 윈섬 매트 윈섬 매트에 계시죠. 윈섬 매트에 계신 여자 직원분께서 감자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자라고 한번 살짝 말씀을 한번 해보시고 되게 튼튼해요. 아까 긁어봤죠? 저희가 박박 긁어봤는데 손톱이 좀 닳았어요. 성능이 감 어 성능이 진짜 쩌는 매트 구루구루는 디자인이 감 구루구루는 디자인 그래서 두 개의 비교를 해보시고 왜냐면 윈섬 매트에서도 색깔이 단색인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색깔만 마음에 드는 거 잘 고르시면 되니까 그리고 돌돌이 부스들도 좀 있는데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는 돌돌이야 뜯는 게 너무 편한 거야. 보통 이 돌돌이는 한번 쓰고 뜯을 때 진짜 열받잖아요. 잘 안 뜯어져서 이거는 다 손이 겹쳐져 있어서 이렇게 팅 이렇게 뜯어줘요. 그냥 툭 뜯어져요. 그래서 돌돌이야는 접착력도 좋고 뜯는 게 되게 편하다. 그리고 아까 발견한 부스가 있었는데 내꼬냥이라는 부스에서 파는 돌돌이 돌돌이가 되게 커요. 이십 몇 센치라고 했는데 대각선으로 뜯는 45도 각도로 돼 있어요. 이것도 되게 쓰기 편해요. 그러니까 뜯는 거 진짜 죽을 만큼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45도로 된 돌돌이 써보시고 그리고 크기가 큰데 손잡이의 각도가 변경이 되더라고요. 보관할 때 스프레이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집에서 소독제를 뿌려서 쓰는 제품인데 고양이들 주변에 뿌려도 안전한 고양이한테 직광으로 뿌리면 안 되지만 고양이 화장실이든 친구든 쓰는 용품이든 그런 데다가 뿌려서 쓰면 좋고 살균도 되고 그리고 제가 물관리 청소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로봇청소기로 그거를 돌릴 때 미리 미리 바닥에다 뿌려놓으면 더 푸드득푸드득 되더라고요. 그리고 궁팡에 오시면 소독제 부스가 몇 개 있어요. 두세 개 있는데 그 부스들끼리 경쟁을 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느 부스에 가면 사장님이 고양이 오줌을 갖다 놓고 그거를 희석시키면 냄새가 안 난다 이렇게 보여주는 집사님인데 또 다른 부스로 가면 그렇게는 마시고 있어요. 직접 그래서 직접 돌아보시면서 맘에 드는 소독제 잔향도 조금씩 다르니까 비교를 해보시고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키루는 이번에 도도애가 나온대요. 근데 저희가 도도애를 안 써봤죠. 도도애를 안 써봤는데 도도애가 인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냥 오픈만 하면 다 품절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그릇 다 갖고 오셔서 판매를 하신다고 하니까 도도애 맨날 티켓팅 실패하신 분들은 궁팡에 꼭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까사미코 부스가 있는데 까사미코 부스에 왜 오셔야 되냐면 저희가 이번에 만든 스크래쳐도 구매가 가능하고 저희는 없지만 무료배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뚱냥이를 키우고 후지마비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불편한 점들을 보완을 해서 되게 예쁘게 인테리어를 무조건 예쁘게 만든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이번에 판매가 끝이에요. 저희 이제 더이상 보관할 데가 없어서 안 팔 거니까 절대 없어요. 절대 절대 안 팔 거예요. 이번에 팔고 그래서 궁팡에서 무료배송으로 저렴하게 만나보시고 또 까사미코 사장님이 만드신 제품들도 진짜 좋아요. 이분이 되게 변태 같은 그런 장인이셔가지고 저희랑 저번에 기부도 했던 착한 사장님입니다. 저희랑 기부 프로젝트도 한 번 했었던 까사미코 그 불 나오는 그릇도 있으니까 무드등으로 쓸 수 있는 물그릇이 있다. 그리고 강집사 화장실이 제일 튼튼하고 싸서 가성비 값 너가 추천하는 건 뭐야? 스퀘어? 응. 스퀘어. 내가 우리집에 쓰는 게 강집사 스퀘어야? 그게 제일 큰 건 가로세로 좋긴 좋긴 좋더라고요. 고양이들이 더 뱅글뱅글 돌면서 안정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안 닿이고 밝은 아이보리색이어서 집도 인테리어 해치지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강집사 화장실이 좋은 게 쿠팡에도 팔아요. 그래? 쿠팡에도 팔아서 쿠팡 그거 무료배송으로 받으신 분들은 쿠팡으로 사셔도 편할 거임. 이번에 그리고 고양이 의류 막 악세사리 파는 쪽에서 캐롤이라는 부스가 있는데 저는 모르는데 카리스님이 캐롤을 겁나 좋아하더라고 다동이 회색깔 파마머리도 다람이 아 진짜? 다동이가 썼던 아이보리 파마머리도 캐롤 거라고 합니다. 좀 열받는 거를 많이 파는 부스 같아요. 한번 구경해봤어요. 다 손수 직접 만드신다고 하니까 비닐 씌우는 파마머리랑 아 진짜? 에어로비 파마머리랑 파마머린 좋아했습니다. 애들 파마 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장난감 볼까요? 장난감에 이거 백호코라는 부스가 낚싯대 끝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애들이 환장을 하니까 불 꺼놓고 놀아주면 진짜 환장을 하거든요? 이번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다고 하니까 백호코도 가보시고 아니 패티아에서 새로 나온 장난감이 조그만한 게 있는데 그게 카레니스님이 엄청 잘 쓴대 그거 그냥 켜가지고 내려놓으면 지가 막 온 집안에 다 돌아다녀 구석이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야?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아 진짜? 여러분들이 도마뱀을 너무 많이 사셔가지고 도마뱀이 컬러로 나왔어요. 연두색 야광으로 야광 맞나 이거? 베베네코 부스는 슬리퍼 모양의 스크래처를 팔기도 하고 터널도 있고 그런 제품인데 여기에다가 파츠를 연결해서 노즈워크를 할 수도 있고 자기 아이의 이름을 커스텀해서 붙일 수 있는 파츠가 나왔어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내 새끼 이름이 박힌 스크래처 갖고 싶으신 분들은 베베네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티어라움이라는 부스가 있어요. 티어라움은 저희 바동리 바자일 때도 후원을 되게 많이 해주셨던 부스인데 제품들이 펠트로 되어 있고 색깔이 되게 포근해요. 그래서 인테리어에도 딱 좋은 그런 제품들이고 이 펠트 소재를 고양이들이 진짜 환장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좀 가격대가 원래 있는 제품인데 여기서는 할인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집에 가야 될 부스가 나와요. 약간 베이지 갈색 우드 원단 면 이런 소재들로 이루어져서 되게 포근포근한 느낌을 주는 그런 브랜드인데 집에 가야 될 제품들도 되게 잘 써줘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 집도 집에 가야 될 제품들 한 세, 네 개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까모네코 부스가 나와요. 까모네코 부스는 작은 궁팡때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사장님이 제 바동리 바자일 때 쿠션을 거의 몇 십 개를 갖다 주셨잖아요. 한 트럭, 한 트럭. 이게 일반 스크래처로만 쓸 수도 있지만 여기다 커버를 씌우면 해먹으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까모네코 사장님이 스토어가 없어요. 맞아요. 온라인 스토어가 없어요. 온라인 판매를 안 하셔요. 내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궁팡에서만 팔겠다는 소신이 있어서 궁팡에서 안 사시면 아무리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리고 팔로워를 하면 지갑을 주는 편집이라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세요. 아니 자기들이 지갑을 집에서 천 개를 만들었대. 직접 제 봉투를 해서 근데 그거를 그냥 인스타 팔로워만 하면 준다는 거야. 근데 진짜 귀여워요. 진짜. 이거는 뭐 지갑으로 쓰지 않아서 그냥 받아가요. 내가 자료 화면으로 넣을게. 받아가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 까모네코 인스타 팔로우 하고 출발하세요. 알죠? 지금 모듬패 좀 덥지? 네. 여기 좀 덥네요. 햇빛이 생생해서. 괜찮아요. 제가 쓰는 캣홀 중에서 가장 튼튼한 거는 모듬패 캣홀이어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아이보리 카페트도 있어요. 그리고 옵션이 되게 다양한데 고양이들이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옵션들. 튼튼한 캣홀을 찾으시면 완전 추천드리고 근데 캣힐은 그거에 따라 달라. 아 근데 카레지사님이 돼지고양이만 키워놓은 카레지사님이 주신 정보가 이게 무서운 캣힐은요. 고양이들이 날라가요. 이게 돌아가는 게 소리가 안 나게 하다 보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반자동으로 붕 떠서 달리는 느낌이고 일반 캣힐은 내가 다칠 위험이 적고 운동량이 크다. 개고생하면서 뛰기 때문에 좀 다치지가 않는다. 그래서 좀 운동을 시켜야 된다. 살을 빼야 한다 하시는 분은 일반 캣힐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 애가 좀 미친놈이에요. 비글 같은 성격이라고 하시는 분은 반자동으로 되는 무서운 캣힐을 사라. 그리고 올 화이트 캣4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오보바이4에 있습니다. 근데 뚱냥이가 샀을 때는 이음새에 흔들림이 조금 있대요. 그래서 직접 가서 흔들어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각도블랑코에 예쁜 캣타워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나 진짜 갖고 싶은데 요새 유행하는 원통형 스타일 있잖아요. 그 캣타워가 은근히 아이들이 되게 많이 쓴다? 완전 높은 캣타워보다는 사람의 가슴 높이 정도 되는 캣타워를 아이들이 더 많이 쓰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디팡팡 캣페스타 이번에 양재 에이티센터에서 열리는 거 미리 보기를 한번 싹 해봤고 온라인에 있는 게 다가 아니니까 꼭 직접 오셔서 하나하나 구스 꼼꼼하게 둘러보시면 고양이들이 엄청 좋아할 거를 많이 사갈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감독님들이 하루만 오시는 게 아니라 금, 토,일 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하루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이틀 오시는 감독님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정도로 살 게 많으니까 일단 수레랑 캐리어 꼭 가져오시고 주말 동안에 재미있는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못 가지만 여러분들이라도 많이 사시길 바래요. 안녕 안녕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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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츄 높이 뛰지 못하지만 높이 올라갈 거야 에동이 오늘 밤 정의로운 도둑이 찾아간다 정세기 하나, 둘, 셋, 넷 아무도 막지 못해 우리는 빅센 고양이니까 아무도 막지 못해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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